음악과 함께 평생 자유롭게 날아가는 꿈을 꾸는 밴드 플라이데이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10월 18일에 첫 데뷔 싱글을 발매하게 됐습니다. 제목은 콜미라는 곡이고요. 우리 누구나 겪을 법한 흔한 연애사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 한편으로는 슬플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우리 밴드에 걸맞게 좋은 리듬과 좋은 멜로디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예정이니까요.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다음 주 24일 날, 24일 날 그 윙사운드 스토리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또 몇 곡으로 라이브도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플라이데이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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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